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아 예쁘죠? 맨날 맨날 날마다 신람만 보여주신다고 그러실까요? 아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예뻐서 복상에 고추널러 왔다가 이렇게 아래로 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신란만 쳐다보고 있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쁘죠? 신란이라고도 하고 또 부추란이라고도 하고 또 샤프란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리고 또 여름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너무 예뻐서 집으로 내려갈 수가 없네요. 아래로.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또 보고 또 보고 사진도 몇 장 찍고 정말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풀분 창아이들 분갈이 해줄 풀분에다가 이 그림을 보고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너무 예쁘죠? 한들한들. 바람이 부르니까 더 예쁘네요. 이따가 풀분에 이 신란 그림 잘 그리는지 잘 못 그리는지 봐주세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신란 너무 예뻐서 꽃이 올해는 정말 지금 신란이 한 3년째? 4년째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올봄에 너무 분갈을 해줬더니 그렇게 꽃들이 진짜 많이 피네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4월 초에 제가 분갈을 해줘서 조금 날씨가 추워서 많이 걱정했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잘 또 커서 꽃들을 너무 많이 펴줘서 제가 지금 영상마다 신란 꽃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닌지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딸아이 작품인데요. 딸아이가 조금 그림 솜씨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란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고 이렇게 그린 작품이랍니다. 아우 트율린 너무 예쁘죠? 진짜 같지 않나요? 또 해바라기도 이렇게 그렸고요. 이렇게 딸아이가 그렸고요. 이거는 딸아이 작품 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딸아이의 작품입니다. 지금 저희 집은 지금 이렇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바닥에다 이렇게 늘어놓고 아이들과 할머니하고 손자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수다도 떨어가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림을 그리느라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림 그리면서 영상도 찍고 웃기도 하고 자기 목소리 나갈까봐 자기 뭐 초상권이 있다는 둥 손자가 그래서 많이 웃기도 했답니다. 여기는 딸아이 작품이고요. 또 우리 작은 손자 작품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바다에 해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별도 떠 있다네요. 아이들 상상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듯해요.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과 아이들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재밌네요. 손자들하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정말 많이 웃었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 지금 이게 반짝반짝하죠? 이거는 위에다가 이거 벗겨지지 말라고 이거 아크릴 피니시라는 거예요. 이걸 위에다 덧발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니시 차로 가분에 바니시 바르듯이 이거를 발라주니까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안 벗겨진다고 하네요. 저도 안 써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다 한 번 더 지금 한 번 바른 상태고요. 번짝반짝 하는데요. 지금 제 손이 이래요. 물감칠하느라고 한 번만 발라준 상태인데요. 이제 한 번 더 발라서 조금 마른 다음에 이게 안 벗겨지도록 그걸 발라주려고 하고요. 이거는 저의 작품입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릴줄 몰라서 이렇게 그렸답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저도 이렇게 한 번 해봤어요. 너무 조금 정신이 없죠? 이거는 저의 작은 상상력 풍부한 저의 작은 손주의 솜씨랍니다. 또 저의 큰 손주 햄버거 햄버거 하나 햄버거 하나 사줘야 된다고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어디로 숨어버렸네요. 그거 달랑 꼬다나 이렇게 저의 큰아이도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런데 그리기가 싫었는지 이렇게 꼬단송이 달랑 그려놓고 오늘 자기 햄버거를 할머니가 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따 약속을 지키려고 한답니다. 원래 그림을 참 잘 그리는데 그리기가 싫었나 봅니다.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손자들과 딸과 또 이렇게 풀분에 창아이들 심어줄 풀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